기상캐스터 배혜지 여객선도 맥없이 침몰해 바닷속에 형체만 보입니다. 태풍의 엄청난 위력에 50톤 테트라포드가 터널 안까지 밀려왔고 울릉도의 동맥 일주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포항구령포도 포탈을 맞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해안가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잔해만 나뒹굴고 도로가 유실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슨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대구, 경북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시구는 해안가 곳곳이 침수됐고 방파제 유실과 어선 침몰이 잇따랐습니다. 경주 간포와 영덕 강구 등에서는 바닷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켜 주민들이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추석 수확기를 앞둔 사과와 배 등 낙가 피해만 7천 헥타르가 넘었고 2천 5백 헥타르의 벼가 침수되거나 쓰러졌습니다. 농량감매도 몇 천만 원 더 됐는데, 인건비하고 그래, 인건비도 안 나올지 파이고, 지금 달리는 것도 다 이리 부딪혀서 못 쓰게 돼 있고, 막막합니다, 막막해. 대구에서도 강풍으로 순간 정전과 시설물 파손,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태풍 마이사카 하이선으로 경북에서는 모두 98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액은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이언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울릉도와 영덕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